오늘 저희가 온 곳은 화덕 피자집인데요. 대구 수산못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켜본 거는 꽈뜨로 포르마지 콘부팔라라는 피자인데요. 꽈뜨로 포르마지 4개의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버팔로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파르마지아노, 그리고 크림치즈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자는 손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치즈도 치즈인데 이 도우가 진짜 맛있어요. 도우가 아까 여쭤봤더니 이걸 손으로 직접 만드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쫀득함을 넘어서서 빵도 치즈 같아요. 빵에도 치즈를 넣었나? 우유를 씹는 느낌이에요. 치즈 하나만 있는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치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짠맛이 있기 때문에 꿀을 찍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단맛과 짠맛의 조합 당연히 다르지. 지금 어디 고르곤졸라를 여기다가 갖다 대? 진짜 자존심 상해. 고르곤졸라는 이름이, 피자 이름이 고르곤졸라잖아요. 채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간 거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파트로 포르마지 콘부팔라 아니에요. 파트로 포르마지 4개 들어가니까 4배로 맛있지 당연히. 고르곤졸라 따위와 비교하다니. 두 번째 메뉴는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몇 시야?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8시 뉴스 기상캐스터 이수정입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비슷하겠고요. 아니 면이 되게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면에 입기가 되게 적당해요. 좀 이쁘게 먹는 거 봐. 맛있지? 그리고 얘가 메인이야.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언니는 면만 먹어야 돼. 아 그래? 응. 손님들은 이거 먹는 거 아니거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뭔지 갑자기 고분고분해?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 머리만 주시면 안 돼요.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머리딜을 여기저기 턱대가 장난 아니구나. 아 이런 데구나. 진짜. 또 이렇게 몰아간다. 저 평소에 진짜 제가 진짜 유얼 하이니스 하면서 하인처럼 살거든요. 아니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새우 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맛있어? 응.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 정도야? 버터를 발랐나? 살짝 버터도 바른 것 같아. 어 모든 건 맛이 나는데? 씨블랭 막 언니 이렇게 막 막 일로 쫙 들어오고 이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약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먹는 거 여기 들어왔어 지금. 응. 아 그래? 응. 그 부담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을 만 그 사람을 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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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 지금 무방수 상태야. 무방수 상태야 지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큰일 나. 우리 또 그거 안 들어 볼 수 없지. 자 여기다가 가까이 대고 가야 돼 가까이 대고. 아 떨려. 오늘도 당신은 참 달콤해요. 오늘도 당신은 참 달콤해요. 전래 전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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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